자 혜원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 한번 쭉 내볼까요? 선 잠시만요 펜이 아 펜이 있네 오케이 그래서 둘 셋 하나 여기서 나는 소리 하나씩 어 합쳐서 선 에스는 중에서 유는 유우어 중에서 어 합쳐서 선 뜻은 태양이죠 그렇죠 태양 선 쓰기 그렇죠 소리 선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핫 여기서 나는 소리 하나씩 핫 합쳐서 핫 핫 핫 오케이 그래서 O는 오 어 어 어 중에서 아 영국사람들은 핫 이렇게 하고 미국사람들은 핫 이렇게 해요 신기하죠? 오케이 그래서 뜨거운 핫 쓰기 엑 엑 호트 그렇지 소리 핫 핫 핫 핫 핫 오케이 계속해서 하나 셋 둘 여기서 나는 소리 버벅 하나 하나씩 어 그 하트 어 Mug OK, 그래서 Mug 컵 Mug 쓰기 M-U-G 소리 Mug OK, 계속해서 소리 Mug 여기서 나는 소리 하나씩 M M A Mup 합쳐서 MAP MAP O는 O, O, R 折기라는 뜻을 외쳐 M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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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합쳐서 허브 뜻은 껴안다 허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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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여기서 나는 소리 하나씩 어 합쳐서 넛 뜻은 견과류 땅콩 같은거 오케이 땅콩 넛 쓰기 소리 넛 막힘이 없이 슬슬 가는구나 오케이 여기서 나는 소리 컷 하나씩 크 어 합쳐서 컷 컷 쓰이는 스크 계속해서 유우어 중에 어되고 있구요 뜻은 자르다 컷 쓰기 컷 C-U-T 컷 컷 컷 이렇게 해서 소리 런 하나씩 어 어 런 런 오케이 뜻은 뛰다 달리다 뛰다 달리다 런 런 런 오케이 소리 런 여기서 소리 팟 안 들렸어 팟 압 압춰서 팟 영국사람들은 팟 뜻은 냄비 팟 팟 팟 팟 오케이 여기서 팟 팟 여기서 난 소리 하나씩 아 합쳐서 탑 뜻은 꼭대기 팽이 탑 탑 오케이 소리 탑 영국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거같아 톱 영국사람들은 오가 오소리나는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시험 잘 참으시구요 훌륭합니다 네네 셀 네네 탑 지금 탑 탑 탑 탑 감사합니다.